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국무총리님, 중앙선관위원장님, 정당대표님, 국회부의장님, 원내대표님국 등과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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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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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헌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제70주년 재헌절을 맞아서 헌법이라는 선물을 주제로 SNS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은 여러 좋은 글 중에서 선정된 창작 글을 가수 바다 씨가 낭독하겠습니다 헌법은 우리에게 산과 같은 선물입니다 산이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듯이 헌법도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이 다른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달콤한 꽃처럼 노래하는 새처럼 우리는 헌법이라는 큰 산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다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산이 변화하듯 헌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푸르른 산이라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가꾸는지에 따라 이 세상은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불행한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숲이 모여 산을 이루듯 한 그루 나무와 또 그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모일 때 헌법은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헌법은 우리에게 산과 같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모아 이루어낸 소중한 축복입니다 흔해 그 선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 그 선물이 끝에 나왔네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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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도 아름다웠지 희망 때문에 오래전에 노래하며 꿈꾸었던 나라 가진 것 하나도 없이 희망만으로 세월이 흘러 변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생각이 바뀌어 변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오래전에 꿈꾸었던 나라 잊을 순 없잖아 버릴 순 없잖아 오래전에 나누었던 아픔 잊을 순 없잖아 버릴 순 버릴 순 없잖아 안아 세월이 흘러 변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생각이 바뀌어 편안한 곳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오래전에 꿈꾸었던 하나가 잊을 순 없잖아 버릴 순 버릴 순 없잖아 오래전에 나도 없던 아픔 잊을 순 없잖아 버릴 순 버릴 순 없잖아 천만의 시간의 끝에서 잊어버렸던 그날들을 질러 그 언젠가 만나리라 꿈꿔온 그 세상을 우리 전에 누웠던 세상 우리 전에 땅땅한 꿈 우리 전에 땅땅한 꿈 꿈꿔온 그 나랑 땅땅 bug 너와 내가 꿈꾸었던 나랑 노래하며 꿈꾸어 그 나라 그 나라 그 나라 그 나라 그 나라 그 나라 가수 바다씨와 안동시 소년소녀합창간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공연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용태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교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늘 항상 보면 볼수록 믿음직하고 늘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김명수 대법원장님과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내년이면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세계 만방에 천명한지가 꼭 100주년입니다. 선테니어를 맞게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선배재현들은 국망의 당사자였던 제국을 거부하고 국민이 주인인 해나라야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는 식민지배와 국토분단 그리고 전쟁과 독재 등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은 변함없이 관철되어 왔습니다. 1948년 헌법재정은 그 주권재민의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한 초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 헌법은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의 현실적 위협과 그리고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이라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두 측면에서의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직접 방사자입니다. 그리고 안보태세의 추호도 우리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남북한 대화 그리고 협상도 헌법과 법령의 틀 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해온 바가 컸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또한 미국의 지원과 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담화해서 회담해서 보듯이 미국은 공개적으로 대법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북이 적대 정책을 종식시키고 평화 공존하는 것을 시대적 소망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의 당입니다. 우리 헌법이 당연지사로 규정하고 국민이 의문이 없이 받아들여온 가치들과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내부의 인식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70년을 이어온 헌법적 가치의 섣부룩에 손대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격언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제 모두 재현 의원님들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의 우국 충정을 되새기면서 우리 후배들로서도 이 나라 헌정의 미래를 위해 살아있는 자의 적은 도리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간단히 기념사에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현 70주년을 축하하는 박지혜 씨의 바이올린 연주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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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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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촛불혁명입니다. 연인원 철 700만 명의 우리 국민은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실행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촛불혁명이 국회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촛불혁명을 새시대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현 정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거듭하며 전 세계의 축복 속에서 4.17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판문점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70년 적대관계의 양국이 관계 전상화의 물꼬를 틀면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 해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1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대변화 평화가 곧 경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과 현 정부의 탄생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무승불립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길이 멸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특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핵을 쫓아 못하고 부산됐습니다. 오늘 제77년 재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지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이 31년이 되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의 요구가 없다면 개헌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고 응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신은 정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전의 원칙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입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흥 논리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같은 정치 파행에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척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습니다. 이제 헌 옷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는 국한의 그 겨울 광장에 섰던 촉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니 개헌연대 같은 네이밍 다툼 프레임전선이 형성됐습니다.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당의 양모 야당의 협정 이것을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바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전성을 갖고 민생국회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청청여여여 야야언언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 나와야 하고 여당은 여당 나와야 하고 야당은 야당 나와야 하고 언론은 언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상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일어난 모든 시임위와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의 제1책문은 비판과 견제에 있습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국국의의 나라다운 나라 국국 국회다운 국회의의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 간 선거국제 개편 그리고 개헌의 입정차도 그리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당의서가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양필이 조각에 불과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한 연설인 말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그늘은 컸습니다. 독재자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수차례였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고 헌법의 가치를 질법 짓밟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헌법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헌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국민 품으로 헌법을 찾아오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이 따라야 했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속속들이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살아있는 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유소년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헌법 교육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체화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헌법은 소수 정치인과 법제인 학자들의 전유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공기처럼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헌법을 잘 알수록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세력과 권력자의 횡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헌 76주년을 계기로 헌법 교육의 근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20대 국회에서 제70주년 재현절 기념식을 맞이했습니다. 재현 7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의 억만년의 터 라는 재현절의 노랫말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재현절 70주년의 오늘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던 자유가 들끓처럼 만발한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송사하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떠올려 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대한민국의 최후 규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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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전의 헌법을 만들 때는 독일이나 일본의 것을 가져와서 차관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7천만이 함께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헌법을 70주년 기념해서 시작해서 논의해서 가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헌법은 화이팅! 다음은 헌법을 만들고 지킨 정신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아서 내일로 가는 계단을 뮤지컬 배우 카이, 정선아씨, 국민 70합창단이 부르겠습니다. 매일로 가는 계단 그곳에 열린 문 미래를 향한 그 길 행복을 약속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저 뒤에서 우릴 기다려 내일로 가는 계단 내일로 가는 계단 찬란하게 빛나네 모두가 평등하게 웃을 수 있는 곳 새하얀 하늘 위에서 나갈 새 영상 눈빛 바다 위 반짝이는 빛이여 이 바람 안 피하 미래로 가는 계단 무의 동만 먼거 마늘 위 반짝이는 빛나네 소 아버지 사랑 오 Captain 노옹 미래로 구원한 간선들 내일을 노래해 누구나 찬찬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곳 우리 향해서 질 때 모두 환영한다고 언젠가 이뤄낼 수 있는 곳은 성경을 데려가 손을 뻗어봐 부안이 의왕나라 서길 밤 심창 발걸음만 함께 배슬을 바짝 펴고 미래로 떠나자 찬란한 태환의 저 밑의 바다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가 넘칠되는 세상 멋진 희망으로 행복을 시작해 문법한 인간을 위해 이어서 재연절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단과 함께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태환의 저 밑의 바다로 아늘들 그대론가 상천만 한결같이 지키려야 이루니 햇빛의 새걸음으로 밝아주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태환의 저 밑의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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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은 태양민도 끝만 변했거나 태양민도 끝만 변했거나 이상으로 제70주년 재헌절 겸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